오늘 낮 동안에도 따뜻한 봄날씨 속에 활동하기 무척 좋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16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보다 4도가량 높겠는데요. 다만 기온이 오르는 만큼 아침과 낮,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게 납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옷차림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기압의 영해안권에서 대체로 구름만 간간히 지나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 늦게부터는 구름량이 늘면서 하늘이 흐려지겠고요. 중부와 경북 지방에는 오후 늦게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낮 동안에도 옅은 안개나 이 안개와 대기 중에 먼지가 뒤엉킨 연무가 남아있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이 16도, 청주 19도, 대구는 22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 낮 기온도 살펴보겠습니다. 세종 18도, 안동 20도, 포항과 울산은 21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봄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서울 낮 기온이 20도를 넘어서는 등 또다시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